요리를 잘 못해서 맨날 장만 보러 다니는 코타키나발루 에셋맘 미랑입니다. 오늘도 동남아 5식구 장보기 시작할게요. 여기 지금 잠깐 리카스케어 상가에 왔어요. 여기가 심화롭다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 마트에 가서 쌀 아직 못 사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에 왔을 때 없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워낙 까탈스러워가지고 저기 스파이더맨 해봐. 엄마 찍어줄게 스파이더맨. 이리 와봐. 쌀 있나 보게. 과연 있을까? 없네 오늘은.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이거? 오레오 아이스크림? 이거 맛있긴 맛있더라. 제가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은 맛있더라고요. 달지도 않고 완전 반했어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뭐 딸기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싶어? 엄마는 이거 먹고 싶은데? 자긴 이리 와. 쌀 있는지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려고요. 없네. 쌀이 없네. 엄마가 사려고 하는 게. 롬 할렐 섹션인데 여기 있을 리는 없겠죠? 어? 나가서 기 라면 있네? 근데 이거 맞아요? 오늘따라 포장이 좀 달라 보여요. 원래 먹던 게 이거였나? 우선 그냥 사볼게요. 7시 11분? 진짜 떡 떨어진 거예요. 저녁 먹고 났더니 그래서 내일 아침 당장 먹을 쌀. 다른 마트에 지금 와봤어요. 여기는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 없으면 또 다른 마트를 아 그 쌀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있을 때 좀 많이 살려야 되겠어요. 정인이랑 같이 왔어요. 응? 정인만? 주리안 철이어가지고 주리안이니까 주리안이니까 어 이거 주리안이야. 푸득푸득. 푸득해. 하자. 코리안? 야, 코리안. 아, 코리안. 예. 마시셔요. 맛있어요? 진짜 마시셔. 아... I want creamy. Creamy, okay. Yeah. Yeah. 크리미야, 수수. 자카바네. 네. 바울이 1년 만. 다행히. 음? 음? 이거 두리야. 그 안에 껍질 까서 먹는 거야. 이렇게 아저씨 껍질 까주고 있지? 응. 아, 또 나아가. 응? 넌, 내가 보고 싶어? 아, 또 나아가. 아, 또 나아가. 아, 또 나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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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try? 먹어볼까? 소빈이? 네. 네. 먹어봐. 응. 엄마가 잡아줄게, 손에 묻으니까. 응. 조금씩 먹어봐. 먹어봐. 응. 미얼라, 미얼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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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경이 더 먹을까? 경이 먹어. 먹어. 한 번 더 먹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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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껍질을 열어보는데, 상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걸로 바꿔주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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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quipped. 매ßen 절은 도구 Hobby합니다.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두리란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내 해야지. 오케이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와, 가. 엄마 산 사러 가야 돼. 아기가 신난 이유는 바로 이 뽀로로 주스 때문이에요. 집에 있잖아, 뽀로로. 아직 남았지? 남았어, 남았어. 뭐 남았잖아? 남았잖아? 응, 남았잖아. 남았잖아. 가자. 아, 나 이것만 사야지. 네, 한 개만 사, 그럼. 두 개 살 거야? 응. 쌀만 사서 갈려고 하는데 아, 그 쌀이 없네. 엄마 사는 쌀이 없어. 어떡하지? 응? 가자. 계산하러 가자. 결국 이 마트에서도 원하는 쌀은 못 사고, 뽀로로 주스 두 개만 더 사서 갑니다. 아까 두리안 샀던 곳 다시 지나가는데, 아기가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네요. 인사가 하고 싶었나봐요. 엄마 사자. 빠이. 감사합니다. 네. 이리와. 여기는 시티몰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 여기도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 CCK. 쌀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어? 어? 이리와. 여기도 없나봐. 아, 이거 조그만 것 밖에 없어. 여기도. 여기도. 흰 게 없네. 그때랑 똑같네요. 또 이거 작은 것 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뜨겁게. 작은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원래 5kg짜리가 한 50 몇 인기긴 하는데. 지금 얘를 5kg로 계산하면 60. 65인기. 지금 훨씬 넘으니까. 비싼 거죠. 일단은. 일단은. 당장 먹을 것. 만 좀 살게요. 3kg만 사야겠다. 이리와. 소금하고. 이것도. 살려감은 없으니까. 기저귀. 정인이 거야? 잘 사왔네. 기저귀. 정인이 사이즈에 맞는 걸로 잘 사왔네. 무거워. 이리와. 근데 이거 여기서 안 사도 돼. 이거 나중에. 나중에 사자. 짐이 너무 많아서. 소핑몰 안에 있는 마트여서. 주차장까지도 꽤 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소핑몰. 사이즈에 맞춰서. 이따가 밥 먹게. 남편 아시는 분을. 잠깐 집에 초대했어요. 김치찌개 좀 뿌려드리는 거. 참기름이 도독했고. 삼겹살을. 김치찌개 한번. 그리고 잘라서. 김치찌개 지금 뿌리는 거. 날씨가 잘 되셨어요.